상품이 배우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부활절이에요. 계란들은 없지만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할게요. 해피 이스터 뒤에 분이랑 해도 좋아요. 앞뒤 옆에 분 자, 시작해서 구운고 싶은 게 있는데요. 물건을 사러 가면 그 가격이 있습니다. 옷을 산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가격이 다 있는데요. 저희는 갑자기 여러분들의 가격이 얼마일까?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들켰던게 저희를 예수님께서 사셨어요. 핏값으로 저희 사셨어요. 저희는 10원짜리, 1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옆에 분을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.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. 오늘 부활절 같이 기념하면서 축하핵 상처를 찬양 드리고 임현 중으로 바랍니다. 빛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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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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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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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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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부활의 주 영원한 구원의 상도자 산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내 가지 주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부활의 주 영원한 구원의 상도자 산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부활의 주 영원한 구원의 상도자 산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내 산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주 그는 부활의 주 영원한 구원의 상도자 산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주